오늘 말씀은 대살로니카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을 넣어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자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영광이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죽기만 하셨다면 영광을 얻을 수 없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심이 어떤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영광을 얻은 거냐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시며 또 그 생명 그 자체이신 분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도 얻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이 부활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얻으신 영광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대살로니커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우리가 얻는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 주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너는 미리 정해졌어.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구원파예요. 또 이러한 식으로 장로교에서도 잘못 가리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잃을 수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들어왔고 모든 인류가 다 사망의 종로롯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러한 아담의 죄를 사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상, 예표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 그림자라는 얘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는 누구냐 하면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아담으로 오셨고 아들로 오셨고 이것을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 오셔서 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의 죄는 완전히 다 사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졌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분은 거룩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결국은 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인생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 산자가 되어지게 하는 길을 여셨다. 부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산자가 되어지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택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을 맛아들로 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의미는 아버지의 권세를 물려받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맛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맛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자에게 속해서는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에만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꿈꾸고 그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동행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 동행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동행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데 내가 그냥 손잡으니까 그냥 동행이 아니라 그 동행의 의미는 완전히 주님께 맡겨진 삶이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맡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하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계없는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산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맡긴 자인 거예요. 내 생명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주님께 맡긴 사람.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맡겨진 자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맡기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동행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이끌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이끌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쉬게 하시면 쉬는 거고 주님이 가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진 것이 동행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치시하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순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가 따라 순정하는 것 이것이 동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거룩함을 얻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상태가 되어져야지만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어디 안에서 택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택한 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택해지고 또 예수님 안에서 버룩함을 입은 거고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냐면 그것은 버룩함을 얻은 것도 아니고 생명을 얻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또 동행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생명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사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죽기 위해서 회개해야죠. 죄에서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 생명으로 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산자로서 살고 있느냐. 산자라는 생명은 호흡이 있는 자를 말해요. 호흡이 있는 자. 그런데 이 호흡을 성경에서 영적인 호흡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하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죠.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자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며 나가며.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며 나가며 골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하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내가 늘 나아가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순정하며.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그분이 문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자예요. 왜냐하면 도덕은 죽이고 멸망시키게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자가 되어지는 게 동행이거든요. 들어가며 꼴을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와 생명으로 구원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말씀이 내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에 빛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10편 말씀이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고 내 발에 등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나의 모든 걸음걸음에 항상 인도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이 무엇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내 의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말씀에 따라 결정합니까? 내가 낙심이 되어지든 아니면 소망이 생기든 이 모든 것은 바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바로 그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을 얻도록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얻은 자라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저러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항상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내가 복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나타나고 나로 할 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다면 우리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가 나타나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모든 과정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화를 나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입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간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영화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그 영화를 입을 거야. 그 부활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그 영화를 입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부활하고 그 영화를 누리는 그 생명으로 충만하려면 어떨 때 생명을 얻은가를 우린 잘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생명은 얻을 수가 없는데 죽지를 않고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통과하지 않냐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이 십자가는 통과하지 않고 의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맞아요. 이 복음, 이 십자가,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육의 것은 죽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또 의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바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화를 나도 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를 우리에게 잊게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바로 우리를 하여금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써있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지함이 없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정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준 거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노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우리 3절에서 4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죄 있는 자처럼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그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육신의 죄를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절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분명히 말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단서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관계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은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나에게 사망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시는 분들 사망을 두려워해요 안해요? 두려워해요. 왜 사망을 두려워해요?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육신의 마음을 가지니까 육신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니까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다면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니까 그분이 나를 이끄시니까 이렇게 이끌어도 저렇게 이끌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저런 일어나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니까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준다고요? 그 부활하심으로 얻어진 영광을 내가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얻으신 영광은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시라는 거.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떠한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줬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정말 이와 같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건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진리의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을 다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영광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부터 그 이 하루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지혜와 게시형을 주사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얻은 그 거듭남에 대한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고 또 하늘에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 것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쭉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영광이 풍성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정말 내가 속한 자인지 그 영광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 안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자인지 말로는 참 쉬워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믿으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져야 되고 바로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나에게 주신 이 거듭남의 의미가 얼만큼 엄청나고 그 하늘에 내가 얻게 될 영광의 기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내가 얻은 그 영광의 그 능력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 것인지 다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도 두려워한다면 이걸 알고서도 세상으로 나간다면 이걸 알고서도 짐지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한다면 이건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그까지 가죠. 영광의 길 얻기 전에 그 갈보리 십자가길 가라는 찬양 우리가 드렸죠. 그 영광을 정말 안다면 그 영광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얻을 영광의 기업이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을 안다면 그런 사람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안 약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알게 하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진리의 성령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나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진리로 나를 가르치고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서 나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나한테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말씀이 생각나야 인도를 받죠.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이것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성령님이 주장해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면 순정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말씀을 이 안에 담아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전혀 모르는데도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들었대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 거예요. 이게 무엇의 차이에요?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말씀을 받은 것과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냥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주는 날 아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귀로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개시형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들어서 많이 여러분이 머리로 듣고 아 그렇대 라고 기억에 남아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개시형이 내 안에서 그것이 임하여서 이 심령 가운데에서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그 순간에 크게 아는 거예요. 경험되어져야 알아져요. 그래야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영광 안에서 그가 얻으신 영광을 우리가 다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늘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 새겨지는 체험이 되어져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요한봉은 17장 17절에 말씀해요. 주님께서 마지막 개세만의 동찬에서 기도를 할 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를 그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와서 이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주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왜 드러나게 하세요? 이 죄가 바로 나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 크리스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22절 또 찾아보세요. 22절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11절이나 22절에 똑같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그들도 우리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 성부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정말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셨다라고 11절에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름이죠. 제 이름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씨 핏줄에서 태어나면 이씨라는 성을 갖게 되죠. 이씨의 성을 가진 건 이씨의 피에서 나와야지만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은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하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그 이름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졌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한 이름 예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함께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이름을 함께 갖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이름으로 말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다른 말로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 마음속에서 정말 진실로 깨달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내게 주신 것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 그래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거 바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인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진 영광이에요. 그걸 나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도 뱀과 정갈을 밟고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것이 공격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쫓는데 때리고 무슨 욕을 하고 이래야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생명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충만하면 머리로 그냥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서 아멘으로 내 것이 되어진 말씀이 충만하면 확실하게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세요. 내 입으로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고 내 입으로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축복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의 이름을 갖고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그것을 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많은 사람 중에서 불러서 택하여서 나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게 만들어 준 이유가 뭐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아메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내 안에서 많이 맺혀지고 항상 있게 하여서 그렇게 항상 그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인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바로 아버지께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응답되지 못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에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이 하나님의 한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구할 거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대로 구할 거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대로 구할 거거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이 달고 뜻이 달고 마음이 다르겠느냐 이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의에 속한 자예요. 예수 안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몸이 되어져서 그분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받는 몸이니까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대로 순정하는 자이니까 그렇게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이끄셨어요. 그럼 여기서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주님으로 말면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세요. 다 물으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힌 게 있어.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여기를 인도해 주셨는데 주여 이게 막혔습니다. 이 막힌 거 예수님 들어주시옵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막힘은 열릴지어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여길 가라 그래서 여길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여길 가라 그러는데 여길 안 가고 저길 가면 거기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면 그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내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면 나오게 되세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또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이 그 말씀을 끌어서 증거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전혀 힘써 기도와 강구로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열매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아셨죠? 예수님의 그 받으신 영광을 내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영광을 내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반드시 내게서 나타나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영광을 내가 얻는 사람은 그 생명의 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하를 얻기 위해서 주로 섬기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사원으로니까 후서 2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이 가운데 있다면 굳건하게 믿음에 서야죠. 말씀에 서야죠.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가르침을 어떻게 그가 주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것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사도 바울 그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십자가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이 진리 안에서 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르친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아무리 많아도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진리가 있고 그 생명이 있고 그 이름이 있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의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졌으면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내 안에 두고 나로 하여금 나아가서 그렇게 제자를 삼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고 성교사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거든요 많은 성교사 사람들이 이 말씀 받고 성교주로 나가요 저도 이 말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뭘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잖아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터지도록 외쳐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을 얻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진리로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아멘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을 소망으로 가진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마음을 늘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무엇이 위로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위로죠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이길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만을 내가 소망으로 갖고 그냥 십자가에 가시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선한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 구원이 나타나는 일 이 선한 일이 또 그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말로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굳건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 거룩하게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서 내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얻으신 그 영광을 나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이제 확신이 생기십니까? 그 영광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광을 이미 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캐세만의 동산에서 미리 기도하셨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어져요? 마태공 16장 24절에 자기 몫의 집사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는 그 영광을 똑같이 받아 누리도록 다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광을 얻으셨사오니 이제 그 영광을 얻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깨닫게 된 거 예수님 안에 반드시 나는 있어야겠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름으로 사는 자요 그 생명으로 사는 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요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나를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겠습니다